하.. 하.. 시간 맞춰서 온건가? 소용돌이 마신은 아직 바다에서 미어랑으로 안온거지? 너희가.. 왜 여기.. 어? 목소리 바뀌었죠 하.. 그랬구나.. 그래서 어떻게 방어할 계획이야? 으헤헤.. 그 소용돌이 마신.. 이렇게 멀리서 살짝 본건데도 간떠러질 뻔했다니까! 2000년 전에 있던 마신들의 전쟁에서도 이렇게 적들과 싸웠을까? 어.. 목소리가.. 목소리가.. 약간 굵어졌네요.. 아야야야야야 내 신력을 갖고 나처럼 달려와 너무 빨라.. 종 아플거에요.. 종 아플거에요.. 종 아플거에요.. 종 아플거에요.. 종만 참아주세요.. 방금 흠할때는 목소리 안바뀐거 같지 않으세요? 그냥 늠름한거 보이세요? 아... 그러네 제 생각대로인거 같아요 어쩔수없어 난 선인이니까 이만 돌아가자구 아쉽군 뭐가 아쉬운데? 아쉽게도 까먹었어요 아쉽게도 까먹었어